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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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오케이, 준비, 해, 방어, 오케이, 고! 결국의 거리. 거리는 젊은데 젊어 보이지 않으십니다. 멀리 가요? 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최고의 세계로 만들고야 말겠어, 세일러! 안녕하십니까? 젊음의 거리 낮에 왔는데 여기는 사실 저녁에 사람이 많아요. 낮에 학교 쪽으로 가면 대학생들도 많고. 젊음의 거리와 형님이랑 맞아요? 맞죠, 저도 엠진.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이 있었다면 피부과를 그렇게 자주 안 갔어요. 너무 참신한 제품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품은 바로바로! 코팩입니다. 원데이즈 유 피지 쏙쏙 노모 블랙헤드 코팩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과 가서 제일 집중해서 받는 게 피지 관리라 코에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붙여놓으면 여기가 화하면서 약간 알코올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잠깐 써봤는데 그 냄새가 나요. 코에 붙여놓으면 피지를 불리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일단 효과는 한번 써보면 느낌 바로 올 거예요. 요즘에 이런 제품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감투! 화해 뷰티 어워즈. Q10 아마존에서 코팩 부분 판매 1위예요. 그리고 올리브영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쿠텡에 6,900원. 6,340원인데 배송비 별도. 그럼 실질적으로 거의 8,000원. 9,000원입니다. 얼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500원. 광고주 분들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이거 붙여놓고 시작하면 안 되나요? 일단 효과는 한번 써보면 느낌 바로 올 거예요. 이게 사용 방법 말씀드릴게요. 양면이 다릅니다. 까칠까칠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부드러운 부분에 붙이는 거예요. 큰 코에도 맞네요. 네. 저한테도 잘 맞아요. 20분 붙이고 떼서 까칠까칠한 부분으로 싹 닦아내는 거예요. 그럼 피지가 녹은 게 싹 나갑니다. 통화할게요. 네. 여보세요. 담당자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많아서. 그러려면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 세일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을까요? 500원 어때요? 500원이요? 네. 저희가 지금 한 박스당 정가가 12,000원에. 하나에 500원. 오케이. 이게 다섯 개 들어있어요. 그럼 2,500원 딱 좋은데 무료배송. 배송비만 받는 거죠. 2,500원은 너무. 너무. 네.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블랙헤드라는 게 한 번 쓴다고. 바로 막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또 사요. 이게 또 올라오면 또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세트 구성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세트로 좋죠. 네 개 세트로 진행을 해서. 18,900원은 어떠세요? 한 박스당 4,700원 정도인 거죠. 그러면 6,900원 곱하기 4 하면. 여기 27,600원인데 18,900원? 네. 괜찮은데? 저는 진짜 냉정하게 보거든요. 원래 항상 이거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면 파격적으로 괜찮은데? 왜 이렇게 싸요? 아니 저희 그 물가 평화에 맞춰가지고. 네. 당연히 여기서만 제일 싸게 파는 거예요. 무적은 깎고 이러지 않아요. 18,900원? 네. 무료 배송이죠? 좋아요 통 크게. 네. 미션 성공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코팩. 이제 한 번 떼볼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빼서. 진짜. 떼기 전에 아까보다 허얀 게 피지가 많이 오고. 이게 보여요 이제. 손가락에 감아서 이렇게 해서 까칠까칠한 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세게 닦거든요. 최고의 제품을 최고의 세일가로 드리기 위해서. 알뜨기 전까지 열심히 미션 성공해볼게요. 1문 시간은 17시 44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뭘 30팩 팔아야 돼요. 툭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좀 칠이 안 좋은 걸 체감을 많이 해요. K팩. 넘버원. 지금 18,900원. 현재 시간 1시 50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한 번 미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좀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아니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어 회화. 영어 회화? 오우. 오. 예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좀 봤는데. 코에 좀 피지가 다 있으신데. 네. 네. 코 패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좀. 어땠어요 효과? 엄청 큰 효과는 없었죠. 제가 이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좀 해보실래요? 하나하나 선물로 한번. 예 해보세요. 선물로. 여기가 미끈미끈한 부분 있고 거칠거칠한 데 있거든요. 미끈미끈한 데 붙여야 돼요. 아 네. 진짜. 해보세요. 네. 사진 찍으신다. 해보세요. 틈 없이 붙이세요. 자 엔드폰을 보여줄게요. 이거를. 무조건 20분 붙이고 있어야 돼. 20분이요? 아니 제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요. 우리 애기도 이제 영어를 좀 해가지고. 대화가 좀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영어 어떻게 하면 늘어요? 그냥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영어?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차에 타셔서 다니실 때도 하시거나. 영어 선생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서 하시는 게 같아요. 혼자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뭐로 해야 돼요? 영화 같은 거 자막 없이 보라고 하던데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문법식으로만 잘 알다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SV 뭐 SVO 이런 거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쉬운. 동화책이나 이런 쉬운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제 영어 시력 궁금하세요? 네. 네. 처음에.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Dong Hyun Kim. My nickname is Stang Gun. Stang Gun. My punch. My punch. Zzzzz. Zzzzz. Stang Gun. 네. 우리 나온 것 같아요. 레벨이 몇이에요? 1부터 10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1-2. 1-2. 아, 1-2. 아, 2가 아니고 1 안에서도 2. 근데 일단은 20분 됐거든요? 떼가지고 까트를 한 대로 닦아보세요. 이게 녹이는 거예요. 그 성분이 있대요. 만져보세요. 살짝 진짜로. 만져봐야 알아. 어때요? 맨들맨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구입에 대해서. 고민? 안 산다. 고민하겠다. 지금 사겠다. 어, 여기 있어요. 어, 꼼꼼하시다. 네? 얼굴이? 톤이 톤업 된대요. 톤 안 했는데 여기가 톤이 좋아졌다고요? 어, 이분은 나중에 대성화하실 것 같은데. 어? 어떠십니까? 네, 사겠습니다. 어? 사준다고요? 네, 좀 파고 싶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선배님은 또? 사서 다른 분들에게 선물을. 아, 선물로? 와, 대박.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 30세트를 팔아야 전 국민 분들에게 혜택이 가요. 아, 근데 이것도 시원하게 네 분이 하나씩 사주시네. 아, 오늘 금방 끝나겠는데? 아, 왜냐면 다리가 너무 추워보셔서 빨리 가시라고.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3개씩 사주시면 좋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여기 여유가 있어. 저희가 지난번에 회사에 갔을 때 좀 어려웠죠? 근데 아무래도 홍대의 이 거리는 여유 있는 분들이 다니는 거리예요, 여기는. 어,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먹으면 안 움직여도 되네. 제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제 느낌이. 제가 오늘 예상 맞춰봐야 될까요? 어, 네, 맞춰주세요. 햄버거 가게 사장님. 햄버거 가게 사장님. 맞아요? 우와, 대박이다. 진짜로. 진짜로. 제가 이게 사람 만나다 보니까 느낌이 있어. 맞춘 거 대박인데, 나. 어떻게 사연으로 하게 됐어요? 햄버거 가게를 항상 하고 싶었어요. 아, 왜요? 햄버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미국 가서 지내면서 많이 먹고 소통하면서 좀 가지고 온 느낌이. 미국 쪽에서 어느 쪽에서? LA에 쪽. 아, 그럼 이제 나와?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패티 두꺽하게 해가지고. 아니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요새 미국의 햄버거 트렌드가 좀 클래식한. 패타지 않은?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패티를 얇게 굽는데. 네? 얇게. 스매시드 패티라고 해가지고. 그 고깃값 아끼려고. 소스, 케첩, 마요네즈 뭐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그 소스 아끼려고. 영업하시는데 요즘에 고충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요새 경기가 좀 확실히 안 좋은 걸 체감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돈 좀 쓰고 싶어가지고. 어? 왜 스트레스 받았어? 왜? 왜? 무슨 스트레스? 장난같이. 아...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좀 줄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다섯 팩 제가 공짜로. 네.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응원할게요. 네. 네. 상대가 좀 가볼까요? 우리? 어, 강아지. 오, 강아지 소리 엄청나. 가야겠어요? 네? 강아지 산책 겸 올 수 있어요? 오! 강아지 왔는데? 우와! 우와! 안나와, 안나와.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거 안 되나? 이렇게 큰 강아지 너무 좋아. 아, 좋은 냄새 한다. 근데 큰 푸드는 좀 작은 푸드보다는 약간 둔한 매력이 있어요? 엄청 빨라요? 아, 빨라요? 네? 다음번째 가볼래요? 달리기? 제가 이기면 이거 구입하세요, 팩. 제가 지면 선물로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들고 누가 먼저 가져가면 되잖아. 자, 준비! 아, 여기서 잠깐. 빠르네요. 헤이, 헤이. 헤이, 망고. 룰, 룰. 오케이, 준비. 오케이, 준비. 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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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피부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코팩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뜯는 게 아니고 코에 붙였다가 녹이는 거예요. 화해 뷰티 어워즈 아세요? 화해? 알죠, 알죠. 일본의 큐텐, 미국의 아마존. 판매해 코팩 1위. 대박. 얼마예요, 이게? 이거요? 18,900원, 4개. 알았어요. 오, 살 거예요?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사랑입니다. 100% 국내산입니다. 잠깐만, 타임. 저기 제작진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작진이 불러왔잖아요. 아닙니다. 아, 이거 내용 만들려고 제작진이 불러오는 분이잖아요. 개그맨, 신인 개그맨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 진짜로? 네, 아닙니다. 잠깐만, 일단 오늘 복상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줄 수 있어요? 네, 저도 좋아하는 시대상이 1930년대에서 40년대 쪽이어서 그쪽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마이토도 약간 그때분 같은데? 잠깐만, 타임! 신인 개그맨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옷을 좋아하셔서? 네, 그때 스타일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입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넥타이도 굉장히 독특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1930년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고1 때 언터처블이라고 알카푸네 잡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고서 그때 패션의 매력을 느꼈어요. 오! 부모님은 또 어떻게 이렇게 복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가 미쳤구나, 그런 것을 이제 정말 패 죽이시려고도 하셨는데 워낙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아버지는 도와주시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좀 포기하시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굉장히, 아니 뭔가 가방에 뭐가 들었어요? 가방. 네. 제가 지금 가방에 필통이 있고요. 트럼프 카드. 이거 왜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랑 이제 원카드나. 아, 게임할 때? 악기. 악기 하세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교회 다닐 때 잠깐 합니다. 네. 이거는. 추울 때? 교복, 교복. 아, 잠깐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3입니다. 어? 고3이라고요? 아니 고3이라고요? 네, 고3입니다. 확실하게. 아니, 30초 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3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웃음소리도 이상하고. 여기 뒤에 학생 몇 살이세요? 일로 한번 와보세요. 잠깐만요, 18? 네. 18? 몇 살 같아 보여주세요? 30살입니다. 30살? 한 살 형이에요. 19살입니다, 예. 19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어쨌든 뭐 평범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에서 또 천재가 나오고 또 델라는 분들이 나와서 이거를 그냥 우스게 넘기면 안 돼. 예사롭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말투가 뭐 어르신 같아, 어르신. 아니, 어르신, 이 코팩. 코팩 어때요, 코팩? 저 안 그래도 이제 코에 블랙헤드나 배지 같은 거 좀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렇죠. 고3이니까. 그렇죠. 고3이라는 말이 너무 어색한데. 아니, 어르신 어때요, 이 제품? 괜찮아요? 관심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링크 클릭하시고. 어르신이 핸드폰 만질 줄 아냐, 그래도. 들어가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스피크 코리안? 노? 노? 쏘리. 아, 쏘리. 아, 내가 안 돼서. 한국 분이시지. 한국말 잘하시네요. 릴리빈 인터뷰 괜찮아요? 릴리빈. 쓰리미네용. 릴리빈. 한국 놀러 온 거죠? 칼롱 놀러 왔어요? 한 2주. 2주? 한국 좋아요? 네, 너무 좋죠. 어떤 부분이야? 얘기해 줘. 맛집이 너무 많고, 쇼핑할 때도 많고. 안전하고. 여기 핸드폰 놓고 3시간 있다가 와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3시간 아닌가? 뭘 산지 궁금하다. 보여주세요. 양말. 양말. 양말 왜 이렇게, 거기 양말 없어요? 뭐예요 이거? 팩. 얼굴 팩? 네. 얼굴 팩 좋아요.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K팩. No.1. 미국에 코팩 없나? 있어요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잘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You know Amazon? 네. Amazon No.1 코팩. 코팩 부분 No.1이에요. 알고 계신 코팩은 붙였다 떼는 거죠? 네. 그래서 딸려 나오는 거. 아 노노노노. 이제는 업그레이드 됐어요. 붙여서 녹여요. 20분 붙이면 다 녹아서 반대면이 까칠까칠해요. 그걸로 닦아내면 완전히 맨들맨들해져요. 인기 No.1이에요 지금. 내일. 내일 떠나요. 2주 되고? 네. 내일 가면 구입 어떻게 하지? 해외 배속이 안 되는데. 아 이거 딱인데 이거. 아마존에서 딱 이 제품 쓰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 가세요? 10명. 어디 잠깐 시간에 괜찮으세요? 네. 가시기 전에. 몇 살이야? 한국 나이가 아직. 한국 나이? 어디 미국에 살아요? 아니요. 근데 이제 만 나이는 4살이고 한국 나이는 5살. 20년생? 아 우리 딸보다 한 살 많은. 지금 어떻게 한 명이세요? 네.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만 딱. 남편이 원하는 거 같은데 쉽지는 않으니까요. 아 어떤 부분이 쉽지 않은지 살짝. 다시 임신해야 되고. 맞아요. 낫는 게 엄청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무조건 아내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죠. 육아만 좀 전업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일도 같이 배행해서. 집에서 저희는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네네. 너무 좋은 직업인데요? 계속 붙어있으면 싸울 수가 있거든요. 싸워요. 싸우고. 좀 올해는 너무 많이 싸우고 서로 이제 대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부부 상담을 시작하자 해가지고. 상담도 시작했어요. 두 분 상담 센터에서? 네네. 많이 싸우시네요.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니까 좀 더 잘 싸우게 되는 것 같아. 안 싸울 수는 없어. 싸우면 잘 싸우고 잘 화해해야 돼. 맞아요. 꿀팀 하나만 알려주세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냥 주거니 박거리 주거니 박거리 하다가 빵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아 너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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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한 거지? 맞지? 라고 이제 서로 물어보래요. 그러면은 맞으면 어 맞아. 틀리면 아니 내가 한 말을 두게 아니야 하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고 되니까는.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이제 나아지는 것 같죠? 꿀팁인데 진짜로? 춥겠다. 춥겠다. 일단은 얘기가 너무 춥 같아서. 여전히 코팩이 괜찮은데. 팩? 네 코팩 코팩. 한번 이거 링크 찍어주시면. 아 네 네. 18,900원. 무료배송. 안녕. 안녕. 코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늘 30세트를 팔아야 전 국민에게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팔고 있어요. 보고 괜찮으면 구입.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어떠셨어요? 네. 홈대를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다양한 분들도 많고 독특한 우리 친구도 있고. 진짜 재밌었어요. 홈들은 몇 개나 팔았을까요? 오늘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호의적이고 너무 좋은 제품을 아니까 이미 알고 유명한 제품이어서 잘 팔렸을 것 같습니다. 31개? 업. 업이에요? 35? 네. 오! 35개? 오!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제품을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 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공해서 너무 좋고 저도 직접 구입해서 써보겠습니다. 또 너무 좋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최고의 세과로 만들고 와야 말겠어. 콩팩 세일러문!